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제외국민투표가 첫 번째로 감소를 했네요. 제외동포들 다 할 겁니다. 조작 어떻게 하는지. 오히려 국내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제외동포들이 성명서 같은 걸 훨씬 더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 가장 보수색재가 강한 여러분들 대구광역시에서 예외 없이 뭡니까 당일 투표는 윤 후보가 압승인데 제외국민투표는 이재명이 압승이거나 윤 후보가 이재명 차이가 아주 현지하게 작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달서구 중구 동구 다 마찬가지로 아마 대구 출신으로 제외동포인 분들은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일 투표에서는 윤 후보가 뭡니까 70% 80%는 압승인데 어떻게 제외국민투표 하면 여러분들 이재명이 이기기도 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여러분들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나 그거 다 조작해서 그런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생생한 사례가 어땠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구광역시 출신들이 뭐죠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독일만 가면 다 뭡니까 이재명 빠가 되니 그게 말이 되냐고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매일경제신문이 잘 보도했네요. 정치 혐오증 커졌나 총선 제외선거 도입 이후에 신청자 첫 감소 정치 혐오증이 아니고 선관위가 제외국민투표를 그냥 내놓고 조작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돼서 아이고 난 선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22대 총선 투표에 참여하는 제외선거인 신청자가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극심했던 2020년 21대 총선 때보다도 신청자가 더 저조해서 정치 혐오증서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 혐오증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가운데 제외국민투표를 무지합하게 조작하기 때문에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도 모임에서 다 알게 된 거죠. 조국 소식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동포들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신청사 수가 지난 총선 대비 2만 6637명이 감소했다. 그동안 19대 5.57%, 20대 8%, 21대 8.2% 꾸준히 상승하다가 이번에 7.6% 처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선관위 설명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 선거인 신청이 감소한 주요 배경은 유학생 및 일반 체류자동 제외 선거권 자체가 지난 총선에 비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외 선거인 신청이 줄어든 것은 제외국민투표를 무지합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조작해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 거죠. 그렇게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 정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가장 조작을 심하게 하는 분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구지 않습니까. 대개의 제외국민투표 조작한 것 꼬라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을 심하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33.80%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27.94% 관외의 사전투표보다 현저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제외국민투표는 밥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여러분 조작을 그냥 지나치게 화끈하게 하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대구 광역시의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외국민투표 조작한 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미친 짓들 하고 세금으로 밥 먹고 사니까 이런 미친 짓이 열 번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러면 깔아뭉개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민생토론회 하고 앉아 있으니까 기가 찬 거죠. 벌 받을 겁니다. 벌 받아야 되죠. 더불어민주당 33.80%입니다. 엄청나죠. 관외의 사전투표 우편투표도 차이값이 대개 한 15% 20% 정도 되는 거예요. 33.80% 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구 대통령 선거의 모든 이름 동에서 다 당일 투표하고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대구 광역시의 제외국민투표 2020년이죠. 이게 앞에 그가 2016년이고 이게 2020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6년이에요. 이게 고쳐야 됩니다. 좀 이상했습니다. 2016년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으로 제외국민투표는 그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우체국 내의 협조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 열 번 우체국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노하우가 축적돼 있겠습니까. 밥 먹듯이 하나 하겠습니까. 2016년 대구광역시 자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건 2016년 총선입니다. 이거는 2020년 총선이고 이거는 2016년 총선이고 엄청나게 조작을 많이 2016년은 그래도 2020년 총선으로 좀 낮은 거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더블당이 플러스 21%죠. 이때는 얼마였습니까. 33.80% 했거든요. 그냥 조작감 넣는 거에 따라서 얼만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2016년 재외국민 조작한 겁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아니라 전국. 전국. 이게 재외국민 투표입니다. 2016년 재외국민 투표. 열 번 한 겁니다. 열 번 지금까지. 재외국민 투표는 열 번 안 되겠네요. 보궐선거들은 이게 재외국민 투표가 없습니까. 그래도 열 번 선거했다. 여러분들 재외국민 투표 조작을. 재외국민 투표 가능한 투표는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전국에. 이야 인간들 참. 이거를 그냥 묶고 나라가 참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겁니다. 참 윤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불의를 그냥 깔아뭉길 수 있다는 건 이유가 물론 있겠죠 본인. 이런 선거를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이런데도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보니까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이가 찾아왔습니까. 이게 다 알려졌겠죠. 공병호 tv 이야기하면 다 여러분들 재외 동포들 가운데 좀 알만한 사람들은 다 공유할 겁니다. 그러니 뭐죠. 그냥 뭐 몇 시간 여러분들 드라이브 해가지고 선거할 필요가 없다. 다 조작할 건데 그렇게 선거하신 분이 안 많겠습니까.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 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